여러분 안녕하세요 dbc 입니다 총선 이후로 많은 분들이 분양단지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면 분양시장이 총선 이라는 큰 이벤트 속에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봄철 이라는 이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분양시장 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시기가 이 봄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지들 이런 것들 이야기 오늘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많죠 그 얘기들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분양단지에 대한 전망들 할 텐데 우선 지금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월에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한 43개 단지 그리고 3만 9천여 가구가 분양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량들이 꽤 많은 물량들을 갖추고 있어요 2023년 그러니까 이제 5월이죠 5월달은 작년에 한 6,700건 정도가 분양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3만 9천5백 세대 정도 이 정도 물량들이 분양을 합니다 세대수로만 기준을 하면 약 한 490%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 5월달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분 물량들을 보면 지금 2024년 5월은 33,933건 그리고 작년 5월은 4,699개 세대수가 분양들을 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622%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분양 물량들 보면 전체 한 3만 9천여 가구 중에서 2만 3천여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요즘 수도권과 서울의 분양 시장이 꽤 괜찮죠 경쟁률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지금 서울을 보면 한 2,400가구 정도 또 인천은 한 1,900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고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1만 8천여 가구 정도 하네요 여러분들 좀 관심들을 가져볼 만한 지역들 보면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되고 있어서 일산이라든지 고향 이쪽에도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먼 미래에 공급되는 물량이고 이제 눈앞에 있는 공급 물량으로 보면 일산 동구에 있는 장항지구 주상복합도 분양들을 하고 있고요 또 수원도 요즘에 청약 성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원 장항구에 있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라는 곳 원투가 한 2,500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또 김포, 서울하고 김포 편입 이슈가 있었던 곳이죠 김포도 한 1,200가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반도체 클러스터 중에 한 곳이죠 용인 남사지구가 앞으로는 큰 일자리 먹거리를 차지하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처인구에 있는 곳도 한 1,600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평택에 위치한 곳도 1,100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핵심 지역이 되겠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어떤 토지를 조성을 해서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들이 나오는데 강동구에 있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한 407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성내 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들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지시면 좋은 내집장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뜨겁게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이곳에서 한 1,100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공동 1구역 재건축을 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마용성 중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마포구 강남 예전에 한때 4구라고도 불렸죠 강동구에 위치한 곳들 이런 곳들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방은 아직까지는 좀 분양시장이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미분양들이 지방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악성 미분양 중에서도 중공 미분양이 지금 8개월째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신다면 옥석을 소위 가려야 되는 곳이 오히려 또 지방 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열거를 해 드린 곳 중에서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놓고 결정들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심 갖는 분양 단지에 대해서 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권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주목을 할 만한 단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분양 단지 중에는 마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덕 1구역 재건축 나오면 청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분양 예정인 곳 말씀하신 대로 공덕 1구역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1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465세대 나오거든요 이름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 GS건설이랑 현대건설이랑 컨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8,4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8,4형이 30평대가 308세대나 나오기 때문에 8,4형 좀 노리시는 분들은 청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9형 20평대가 118세대 정도 그보다 큰 114형 같은 경우에는 4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4형은 비중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을 지나서 6월로 간다고 하면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장위동 쪽에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프루지오 라디오스파크라고 해서 요즘 분양가로 시끌시끌한 곳이죠 장위 6구역 재개발한 곳인데 장위동 쪽에는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가격은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1,637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석계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도복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광운대역이기 때문에 GTX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청량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뉴타운이 다 만들어지면 1만 4천 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3,500만 원대 검토하고 있다 평당 그렇게 나올 정도로 좀 시끄러운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718세대거든요 그래서 59형, 84형이 대부분 이루기 때문에 이 정도 평수를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설사는 지금 대우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애오개역이 위치를 한 곳 이곳인데요 지도 이렇게 보시면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이것이 보이죠 이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면은 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고요 인근 지역으로 보면은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단 쪽으로 보면은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들 이런 주요 업무 지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향후의 일자리들이 용산 업무지구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녹지 공간과 또 출퇴근들을 선호로 하는 이 5호선들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길을 연결을 해서 남산까지도 또 이어지면서 용산하고 남산을 이어지는 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배후 주거지를 비롯해서 주요 업무 시설들 그리고 업무 지역들 그리고 미래 일자리들이 풍부하게 있고 녹지 공간들이 있는 이 마포의 재건축 사업지가 대단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장희동 같은 경우 요즘에 강북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돌거지역 주변부터 해서 석계역까지 있는 이런 사업지들이 장희뉴타운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라디오스라는 곳이 이 위치 정도에 지금 라디오스 프루지오파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10구역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거지역 주변과 상월거역 주변 그 다음에 석계역 이 사업지 안에서 풍부한 주거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라면 향후에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가 많은 그런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사업지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장희동이 조금 내가 매입을 하는 시기를 좀 놓쳤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길 건너편에 있는 석관동까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신다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장희동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분 아까 프루지오 라디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상되는 분양가가 3천 중반까지도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이 지역과 이 지역 인근만 보더라도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강북권 특히 강북권에서도 상당히 상단 쪽에 위치한 장희동 같은 경우나 이문동 그 다음에 석관동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가격 형성이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분양 시장에서는 한 80% 90% 정도만 분양이 된다고 해도 일정하게 사업은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아서 수요자가 좀 안 붙는 그런 상황 안에서 과연 분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으로 가격 형성을 하고 분양을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들도 하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올라가는 그런 추이가 예전 대비 했을 때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금리 수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당첨을 좀 걱정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약이나 내 집 마련 전략들 잘 수립을 하실 시기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에 대해서 좀 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가점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또는 본인들의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당장 안 하신 필요 못 하시거나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들이 오는데 뭐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그냥 기축을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너무 뭐 쉬우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방법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단체 청약을 넣어보는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마포자 1스테이트나 뭐 푸르지오 라디오 스파크 방금 장이 6구역이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마포자 1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한 2천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평당 5천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5구역이 그렇게 되면은 12억 5천만 원 정도 8사형이 16억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바로 이제 애옥의 역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위치니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랑 비교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5구역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8사형이 16억에서 18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일반 분양가로 지금 평당 5천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이 당첨되면 한 2억 정도 이득을 보시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축이어서 또 프리미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안전만진이 높은 곳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지오 라디오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1,600만 원대였어요 1,6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 3천만 원대 중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분양했던 이문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3,500만 원대 이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약간 거래가 조금 주춤하기는 해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3,500만 원은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 이제 분양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약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구형 기준으로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 8,400만 원 기준으로 11억 2천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지금 일반 분양을 받으시면은 3,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희동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인 뉴타운이 지금 다 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거의 분양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다 공급이 되면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 장인 뉴타운을 또 끼고 있는 게 이제 상월곡역부터 돌고지역 그리고 석계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광운대역이죠 그러면 광운대역의 GTX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광운대역 주변도 활발하게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월계동 미미삼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넘어와서 이제 석관동 쪽을 보시면은 석관동은 그동안 이제 그 뭐 저층 노후단지로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을 하면서 좀 SH 시범 사업지로 이제 지정을 한 곳도 석관동에 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문휘경뉴타운이 있거든요 이문휘경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거의 입주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하면은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문휘경뉴타운 쪽에는 신이문역, 외대압역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청량리역까지 한 두세정거장 남아 걸리거든요 그럼 청량리역에 또 GTX를 비롯해서 한 12개 노선이 개통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4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한 8분 그리고 서울역까지 2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사실 그동안 좀 가격이 저렴했던 거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좀 어려웠다는 부분들 때문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제 개발 호재랑 더불어서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통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현재 분양을 받으셔도 충분히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지금 청약시장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 가점이 한 13.5점 정도 됐었거든요 전체 점수가 한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한 32점 정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 정도 돼서 총 84점인데 23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가 13.5점이었는데 지금 1분기는 가점이 약 한 66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였을 때 몇 배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단지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플자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최고점이 아니라 최저점 84점 만점 중에 7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최고 경쟁률 타입이 아니라 평균이 442 대 1 정도 나왔고요 경의궁 유보라도 최저점이 70점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24 대 1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한다면 결국은 내집장만이라는 것 자체가 청약 시장만 기대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고 주택 시장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분양 시장 뿐만 아니라 뭐 입주권 시장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으로 하고 또 개발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덜 하긴 한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은 평수가 소형 평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라는 건 결국은 내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했을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기간 그 보통 주택을 매입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간다 하는 게 뭐 기준이 한 8에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전략들 때문에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뭐 첨언을 또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마포자 1스테이트랑 프루지오 라디오 스파크 둘 다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2,100만 원 정도예요 평당 근데 일반 분양가는 말씀드린 대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싼 값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거니까 시세와 그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뭐 보면은 그 마포자 1스테이트 뭐 32평 분양을 받으면 7억의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 받으면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6억이니까 지금 이거랑만도 차이가 한 10억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와는 더 벌어지죠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그 마포자 1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15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싼 값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시는 거니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과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낡은 집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낡은 노후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아파트를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루지오 라디오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만 비교해도 절반 정도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취득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분양단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또 분양단지 외적으로도 보면 청약 가점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청약 경쟁률 그리고 청약 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할 때 입주권을 활용한 이런 내집 마련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지금 사전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투자를 활용한 것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대신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내가 투자의 전략들 또는 내집 마련의 전략 이런 것들 갖고 수립을 하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연락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이슈 분양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뭐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변화하는 미래에 맞섰다 끝나길 빚읍 알겠습니다 보사 두 가지 emer 이 전문가 그런데 감사합니다.